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번 주 파리 에어쇼 주요 UAM 내용은 정리하는 대로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아처 최신 기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 빌리 전직 FAA 관리자 아처의 합류란 제목의 내용은 전직 FAA 관리자 빌리를 최고 안전 책임자로 임명했고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성공적 UAM 상용화에 힘을 실을 것이고 그는 놀라운 리더이고 이브톨 산업의 지지자이며 이 분야에서 미국과 FAA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도했다고 아처 CEO가 말하면서 미래 교통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효율적 항공여행을 그와 함께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FAA에서 빌리는 국가적 이브톨 발전에 노력했고 세계가 이브톨로 전환하는 데 강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처에서 빌리는 2025년 계획된 상용화 준비에 안전한 서비스 진입을 위해 아처를 도와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UAM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아처에 합류했고 이브톨 항공의 상용화는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이며 신중한 고려와 환경을 평가한 후 인증을 위한 설계와 이브톨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아처에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아처와 자신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FAA에서 일하면서 인증 개혁과 공항의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안전관리자였고 기업 안전 규제 업무를 비롯해서 33년 이상의 경력과 아메리칸 에어에서 파일럿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미 육군에서 비행기, 헬기 조동사 및 안전장교로 일했으며 항공학 박사도 취득했고 항공 안전관리 자격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6월 19일 기사인데 스텔란티스와 아처가 개념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파터너십을 진척 이란 제목의 기사로 코빙턴의 대량 이부톨 생산시설의 건설과 스텔란티스가 아처의 제작 운영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최근 아처의 주식 매입으로 지분이 증가했으며 미드나이트가 파리 에어쇼에 참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3 파리 에어쇼에서 아처와 스텔란티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전을 발표했고 제조 시설과 주식 매입의 내용이 있고 두 회사는 2024년 중반에 비행기의 확대 제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스텔란티스 CEO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처의 목표는 단순한 상용화가 아니고 규모에 맞는 성취이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중요하고 두 회사가 도시교통을 재정의해야 하는 한 번뿐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업계를 이끌고 있으며 파트너십 달성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제조 단계에서 목표는 비행기 생산을 빨리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회사가 2024년 중반에 이 시설을 온라인화하고 제조 자동화와 구성요소 원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운영 준비를 지원하는 경험 있는 스텔란티스 인력이 상시 근무 중이며 제조를 비롯해 품질, 공급망 등 모든 분야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 650대 생산 가능해서 연간 23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수로는 세계 최대 제조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22일 기사는 샤프란과 아처의 첨단 항공기 생산의 파트너십 체결 내용으로 두 회사의 협력은 안전성과 성능이 증명된 샤프란의 업계 최고 부품을 사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아처에 제공하고 미드나이트에 사용되는 샤프란 전자방해 초소형 항전 플랫폼 비행 제어 컴퓨터와 스카이나우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처는 샤프란의 UCAP FCC 및 스카이나우트를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증 경로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샤프란은 항공산업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고 합니다. 샤프란의 UCAP는 고성능 컴퓨팅과 더불어 무결성, 안전성 그리고 스카이나우트는 HRG 크리스탈 같은 검정된 기술에 의존해 인증에 필요한 안전 및 신뢰성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이 혁신적 시스템은 높은 성능과 무결성을 달성하면서 크기와 무게를 3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 공동 노력은 미드나이트를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전략적 관계를 진전시켰고 UCAP와 스카이나우트를 통한 성공적 성과는 아처의 서비스 진입 발판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샤프란 CEO가 말합니다. 아처 CEO는 샤프란이 2025년 인증 및 상용화를 향한 자신감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구속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처의 미드나이트는 최대 100마일의 항속 거리와 약 1000LBS의 적재량을 가진 4인용 여객기로 비행 간의 최소 충전 시간으로 빠른 왕복 비행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고 차로 60분에서 90분 거리를 대체해서 약 10분에서 20분의 전기 에어택시 비행으로 도시 여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아처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시사와 함께 주가도 잠시 조정을 보이며 주춤하고 있지만 주요 UAM들이 인증에 속도를 내고 있고 유인 비행 테스트나 인증의 주요 사항 통과가 발표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인증 통과와 서비스 개시는 그 즉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이 힘들겠죠. 미국 주식에서는 상한선이 없으니 여러분의 기분 좋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